3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카카오뱅크 주가가 힘겹게 5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선 여전히 보수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해서는 경쟁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쟁력과 투자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의 긴축 움직임과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3만 원대까지 고꾸라졌던 카카오뱅크. 최근 5만 원대를 회복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올해 저점 대비 약 30% 반등한 겁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평가는 여전히 냉정합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를 4만 7천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수입니다. 그동안 브랜드 경쟁력과 안정적인 자본 조달, 인터넷 뱅크의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했지만 인터넷 은행 출범 6년 차를 맞은 올해는 성장의 제약 조건이 다수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증명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김도와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플랫폼 비즈니스와 계열사와의 시너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보다 높은 기업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또 다른 우려 요인으로는 가계대출 규제가 꼽힙니다.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이 작년 대비 5% 내외로 제한된 상황에서 인터넷 은행이 신용대출과 가계대출만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규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중금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맞춰야 하는 점도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인터넷 은행이 출범 초기 받았던 각종 규제 완화 분위기가 사라지고 기존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터넷 은행 간 경쟁 심화도 문제입니다. K-뱅크가 영업을 정상화한 상황에서 토스뱅크의 출범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는 금융주로서의 가치보다는 플랫폼 기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과와 확실한 미래 비전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경쟁력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